서울시 강남구 논운동 99일 김승현, 잊어버리지 말라. 니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. 구남아, 니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그래. 이게 농담인 줄 아니여. 니 이기서 그 돈 다 못 문다. 니 아까에 바람 났다니까. 바람 나난 아까에 니한테 도움 비춰줄 일이 있니? 다시 시작해라.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. 손가락. MG. 어휴, 깜짝이야.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어디서 나오냐고? 경찰은 살해당한 김승현 교수의 손가락이 없어진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건이 계획된 청구 살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암마부터 룸사로까지 최다 106번 해. 지금 당장. 여기서 제일 높은 놈은 여기야. 돈이 얼마가 들어왔든 당장 찾아. 조용히 해. 저 일거지. 손가락이. 좌우 정확해. 요란에 두진 써야. 해볼게. 해보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